을미 의병 당시 안동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처감 김도하 선생의 문집 책판 한 장이 독일에서 환수돼 오늘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정됐습니다. 환수된 책판은 처감 선생 문집 국원 23사면 태극도설 부문으로 그동안 오스트리아 주민이 소장해왔으며 국외 소재문화재재단과 온라인 게임 회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최근 독일 경매시장에서 매입했습니다. 처감 김도하 선생은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안동의진을 결성하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